잠깐만 안녕하세요 배우 남지연입니다 연기하면서 만나는 새로운 캐릭터들에는 저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물론 있어요 365에서 맡은 역할은 완벽주의자의 워커홀릭인데요 이래서 성취감을 얻는 부분은 저랑 비슷하지만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행동력은 저한테 없는 점이라서 좀 부럽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열려있지만 중요한 순간 자신의 생각이 최우선이 된다는 건 그만큼 자신을 믿는다는 뜻일 테니까요 잠깐만